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어 됐다 네 여보세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아, 똘아. 오늘은 고막이 터질지도 모르겠는데? 왜요, 아 제가 너무 소리를 질러서? 네. 그럴 수 있죠. 오늘 좀 무서운 게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요. 예린 너무 놀리면 막 나 무서워서 막 나 안 해 이러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알죠? 좀 살 살 해 주셔야 돼요. 쫄깅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아 진짜 갑자기 무서워. 저한테 이거 하자고 했을때도 저렇게 웃으셨다고요 나는 그런 게임인지 몰랐단 말이야 오늘 어떤 게임인지 서로 알아가면 되겠다 그죠? 네 그럼요 아는게 힘이니까요 이 게임 혹시 해보셨어요? 아니요 제 양심이 없다 잠시만요 저 구독 리액션 한번만 하고 올게요 여러분 저 잠시만요 이거 누르면 겁나 껌땅으로 올라가는거 나와요 조심하세요 누르는 순간 바로 나와요 진짜 정말 제발 왜 부끄러움은 저희의 몫인겁니까? 이 장면이 L&D라님이 보실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에요 갑자기 말이죠 제 리더보드에 뚫킹님이 1등이에요 거기 사람 많아요? 점수 차이가 111513이에요 저 한번 해봤어요 한번 이게 점수 좀 후한가봐요 네 근데 뚫킹님이 111513점이에요 L&D가 10명 있어도 4만점인데 111513점이에요 L&D가 20명 있으면 8만점인데 뚫킹님이 111513점이에요 우리 그런 자질구레한거는 서로 신경쓰지 않기로 해요 그럴까요? 네 아주 저기에 최님rzy크가 조립되어 나 에리님을 제가 봤거든요 아 진짜요? 어떻게 봤어요? ㅋㅋㅋㅋ 엘님이 구슬을 들고 다니는걸 봤어요 고르페 크하하하핳ㅋㅋㅋㅋㅋㅋ 여러분 여린님 죽은거 아니죠? 여린님 괜찮아요? 여린님! 여린님 죽은거 아니죠? 룬을 사용.. 룬을 제가 사용했더니 여린님 지금 칠판 앞에 계시네요 여린님 칠판 앞에 계시네 어떻게 갔어요? 어 지금 구석에 가..계세요 하지마세요 아이스 으앜 Italians 어? 내가 당했는데 어디갔지? 어디로 있는거지? 어디 계시나? 오지 마세요. 아 그럼요. 저 건들지 마세요. 네. 말했어요, 저. 그럼요. 요즘 제코코 채널 가봐요. 다른 거 찾았어요? 다른 거 찾았어요? 다른 거 찾았어요? 어 이거 봐야겠다. 공공을 미치겠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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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에이 복도에 빨간 곳으로 하나 더 있어요. 아 더 있어. 걸어간 때마다. 아하핳하핳. 아하핳하핳하핳. 걸어간 때마다. 에이그에. 에이. 에레님. 에레님 복도에 빨간 곳으로. 에이 그 있어 계속 있어요 에고. sibling 꼴보 그래 Brain 하나 acam 生活 nothing everything w i hello chat ch chat 합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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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런님 에런이 빵 초음이예ント 어떡해 너무 무서워 우는거 아니에요? minist belt 에런이 울고 있는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네 아 함정을 안 깔고도 놀래키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 어떻게? 김킹님을 찾으면 되는 거구나 아 어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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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 아 아 아니 왜왜왜왜왜 당한거 낫는데 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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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냉정한 승윤이. 여보세요? 냉정했다. 에렌님 미안해요. 에렌님 아 진짜 미안해요. 음악타콘. 근데 에렌이 놀래키는데 왜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아. 아 근데 진짜 무섭다. 하하하하하하 야 근데 에렌이 거짓말 지름 몰랐는데 어 어딨지 막 이러다가 갑자기 퐁! 우아! 아 거짓말도 치시네. 어때 어때? 잘했죠? 아 잘하시네요. 아 에렌이 속고만 사시진 않겠네. 다행이다.